또 해봐, 아리. 좋아! 피해! 부리야! 아, 피해! 부리야! 부리야! 응! 부리야! 응. 부리야 했어, 어린이집에서? 응. 그래서 양말 신고 두두두두 하고 밖으로 나갔어? 신발, 신발. 신발 신고 나갔어? 두두두두두 하고 밖으로 나갔어? 신발, 신발. 신발 신고? 응. 응. 그리고 뭐라고 외쳤어? 뭐라고 외쳤어?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뭐라고 외쳤어? 사진, 사진. 사진 찍었어? 응. 찰칵? 찰칵? 찰칵 사진 찍었어? 응. 부리야! 하고? 응.